안녕하세요. 지하철 근처 맛집을 소개하는 삐아기입니다. 오늘은 모범택시에 나왔던 맛집을 안내해드릴건데요. 화제의 맛집 속으로 달려가 볼게요. 오늘의 맛집, 밤 맥주! 홍대, 강남, 건대 등 여러 곳에도 있는 체인점이에요. 저는 성신여대역에서 도보로 3분 소요되는 성신여대점을 방문했어요. 내부에는 초대형 미디어 아트가 있었는데요. 영상에 고정으로 출연하는 동물이 있어요. 바로 호랑이인데요. 호랑이가 굉장히 춤을 잘 추죠. 주문은 각 테이블 위에 있는 태블릿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. 메뉴는 다양하게 있고 저는 대표 메뉴를 주문했어요. 핫한 시그니처 이색 맥주인데요. 마치 슬롯이 같죠? 맥주와 섞어서 드시면 되고요. 치킨 풀 쇼쇼! 놀라운 비주얼에 불꽃쇼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. 소떡, 소떡도 나오고 꼬치 구성이 아주 좋았어요. 요건 새우볼 튀김인데요. 부드럽고 양념이 달달해서 금세 먹게 되고요. 감자도 아주 잘 익어서 안주에 딱이었어요. 자, 이제 치킨을 먹기 좋게 잘라볼 건데요. 맛있어 보이시나요? 특이하진 않고요.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양념 치킨 맛이에요. 그리고 복권 이벤트가 진행 중이었는데요. 생맥주 3잔 주문 시 시크릿집 복권 한 장을 주십니다. 긁어보면 QR코드가 나오는데요. QR코드를 인식하고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 마치 영상 속의 호랑이가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. 치킨과 맥주가 생각나실 때 방문해 보세요. 이어서 맛집 길찾기 영상이 보여집니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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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